Q. 자세히 미리 동작하는 시간 원래 진영 자리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ом. 잘한다! 정국이 잘한다! Q. 나 같은 팀의 춤을 지은 효과가 Q. 나 같은 팀의 춤을 지은 효과가 Q. 진영의 춤을 지은 효과가 이때 진영 자리에 비어 먹고 우리가 한 거예요? Q. 나 같은 팀의 춤을 지은 과연 I want your heart to do it I got the super stark look so 거길을 안 하더라도 좀 누르는 느낌 주고 다 가야 할 거 같아요 고개 치는 게 낫긴 하더라고요. 침 시작!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하고 살짝 웨이브 주는 느낌. 근데 너무 안 보이긴 하던데? 4, 5, 6, 7, 8-4, 5, 6, 8, 8, 9, 9, 10, 10.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각 맞추는 것만 좀 신경 쓰지 해야겠다. 이거 배각선이.. 근데 오늘 날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게.. 이때는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돼. 이렇게 안 하시는 부분으로 착착착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와서 막 잡을 많이 못 난데요. 마음을 가져봐야겠다. 다시 해볼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우리 안무는 한 명만 없어도 없는 게 보이는 거 같아. 신경전이죠. 이거 이걸 맞춰야 될 거 같아. 누구로 맞춰야 될 거 같아. 이거 그 타이밍. 누구로 맞춰야 될 거 같아. 3, 4, 5, 6, 7, 8. 7, 8 이렇게 할 거야? 아니지. 7, 8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바로. 7, 8은 너무 불안할 거 같은데? 7, 8 이건. 7, 8 이렇게? 7, 8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7, 8 이렇게. 근데 보통 8에 안 와지던데? 그러면 7, 8 빰 바로 들어가지. 근데 7, 8 느낌을 맞춰야 돼. 7 이렇게 끝까지 들어줄대. 7, 8 빰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게 왜냐면 누구는 빨리 땡기고 잡고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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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누구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게 기타가 바뀌는 게 안 보여. 5, 6 때. 5, 6, 7, 8.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때까지는 돌아야 돼요. 5, 6, 7, 8. 이렇게 하자고? 이거 왜냐면은 급하게 돌면은 5, 6, 7, 8.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5, 6, 7, 8. 3, 8, 4, 5, 6, 7, 8. 1, 2, 3, 4. 저희야 빨리 잡아서 정리 한 걸로. 네. 1, 2, 3. 한쯤 많이 있었습니다. 형, 형 해요. 형 세일선들이에요. 아휴. 넘어가면 되네. 하이. 하이 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전 진짜 열심히 인사했는데 아무도 제가 인사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인사 제가 다 했는데 한국어로 해서 그런지 아무도 못 알았네요. 그게 개인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했는데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쪽 보고 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한테. 앞으로 할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기 자리 한번 가봅시다. 아미 자리 가봐. 아미 자리 가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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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아이송 마비스. 아이송 마비스. I'm the next guy. 그때부터 갈아입기 시작하면 시간 엄청 충분하니까 혼자서도 갈아입을 수 있어요. 30초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아 너무 억울한 게. 차라리 안무를 안 배우고 다쳤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 배우고 다 치니까. 몸이 들썩들썩하고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얘기한 척하다가 슥 해서 그냥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가 약간 좀 이상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낫긴 하는가 보다, 남준이 형한테. 아, 올려줘. 아니 그. 아니 그. 이걸 넘으려면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다 갈렸어. 레이저가 굵어진 것 같은 거는 기분 차지인가요? 굵어졌어요. 굵어졌어요. 그냥 넘고 앉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건가? 둘 다 그냥 넘어졌거든요. 둘 다? 그럼 내 범을 그냥 걸어둬면 되는 게 나아. 간격이 뜨거워. 아니 여기는 넓어졌는데 네가 뛰어야 될 때가 좁아졌고. 그쵸? 그래서 다 걸리는 거야. Let's go. Here. Her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그거 먼저 하고. 조금 더 내고. 우리 끼를 누나가서. 조금 더. 원. 엣. 툴우. 툴즈. 넌. 너 다르잖아 다리가? 어. 아닌가? 내가 다르 건가? 그래. 왠말에 들어가지. 왠말을 들잖아. 내가 왠말을 들어요? 네가 왠말을 들고 해. 다리가 달라. 다리가 달라 계속. 그래. 오른발 들라고. 오른발 들라고 오른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안 해준다고. 아니 너랑 계속. 그래, 여기로. 잠시만, 성 쪽에 져서. 원래 하는 게 아닌가. 나도. 3, 7, 8, 1, 2, 3, 4, 10, 5, 10, 6, 10, 8, 10 뭐야? 안 와? 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렇게? 아, 그렇게 감싸 안 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난 안 잡아, 난 누가 안 와. 난 신규너리티 때 많이 감싸 봐가지고 좀 있지.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잘 안 돼, 저렇게. 어디서부터 해볼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해볼까요? 아니 이게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이 작아야 돼요. 그냥 싹싹. 이렇게. 안무 시간에서. 조심히 하세요. 제일 위험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형, 형. 그 안무 시간에 형 어깨가 없었어요. 형이 형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레이전. 자, 저 옷이 박살이 닿아가지고. 옷이 찢었어. 뭐야? 형이 목이 커진 거죠 형이? 뭐야? 별로 안 놨는데? 그쵸. 진영이 어깨 가면서 안 놨가지고. 오히려 긴장하면 놓치는데? 어,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세븐 할 때. 팔 솜에 잡으면 큰일 나요. 팔 솜에 잡으면은. 이게. 막. 쳐도 막. 늦게 가고. 큰일 나요. 길어지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지? 야 오랜만에 열일 했다. 오늘 잠 푹 젖었다. 야 진짜. 우와. 진짜 자켓 놓치면 그냥 바로 기절해야지. 내가 긴장만 안 하면 된다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머리 잘랐습니다. 거의 한 9개월 만에 잘라본 것 같은데? 띠리리리.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아아.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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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원, 원 때 나가면 좋지 연구야 엇? 레이 엇 됐죠? 솔직히 문제없어 내일 가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나 좀 알려주면 돼 나도 헷갈리더라고 너 띵 보는 게 약간 시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나도 헷갈려 그 띵 볼 수가 없어 사실은 이거 사실 그냥 그 십자가로 알아서 그냥 모여야 될 거 같아 그 뒤에 주황색 있잖아 T 그게 센터거든? 너무 멀어 아 근데 진짜 멀어 세븐, 에잇 다, 세븐, 에잇 다, 둘, 셋 세진아 뭐 치는 거 같아 맞아 정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셋, 넷, 넷, 셋 세븐, 에잇 어, 어, 어째 세븐! 민 unit 막, predator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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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 어 약간 우리 이거 Мы 살짝 당ngulo 살짝 가полне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낱전한데? 살짝 살짝만 너무 많이 Es Conse 근데 너무 많이 Д생 너무 많이 안 가지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여기, 여기, 형 여기 잡으면 편해, 여기. 어디? 여기. 뭐고? 여기. 아니, 그냥 빼먹자. 나는 그냥 이거 잡고. 빼먹자. 해볼게, 해볼게. 원, 투, 쓰리, 포. 잘 빠지지. 잘 안 해.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인, 식, 세븐, 엣.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 앤, 세븐, 엣. 원, 투, 쓰리, 포. 5, 5, 3, 2, 1. 괜찮은데? 뭐 어때? 난 이거 놔야 돼.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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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나도 놔, 다, 놔. 근데 이걸... 이 때 잡아. 거기에 해야지? 나는 이걸 우선은, 좀, 제가. 그걸 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동면 보면서. 일단, 일단 돌릴 때. 이때 때서. 다, 다. 그때, 그때. 일 때, 돌릴 때. 돌릴 때 손을 타고, 시동면 타고. 그냥 일 때 잡으라고 한 번만. 어딘가 좀 할 수 있어. 빰밤 빰빰빰 하트 잡아서 딱. 아 아파, 맞아. 그거 하고, 뗀셋도 하고 청구 한번 쭉 가고. 아 우리 호빈 오니까 정리가 잘 되네요, 형님. 아프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형 없으니까 내가 힘들다. 피곤서 아 멋있게 나온다 아 좀 더 크게 더 근데 이게... 너무 크기만 좀 禍 이렇게 부분은 크게 하면 너무 작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 여기 약간 마이크 때문에 쏠게 되더라고 아 맞아 대기하면 안 돼 대기하면 안 돼 오케이 댄서 한번 드시면 됐죠? 마지막으로 하자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어디서부터 아까로? 처음 못 봤을까? 처음 뭐야? 처음부터 한 번만 다 틀어볼래요? 나 이거 난리 있는 박자도 아 그래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13마디 먹고 5대 한번 틀어보자 형이 이거 해주면 되잖아 왠지? 아니 12마디까지 맞아 12마디까지 맞아 13마디 할 때 그 5야 5? 어 오케이 야 진짜 너 아무리 다 아 이렇게 잘해야 할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4 1 2 4 1 1 2 4 1 2 4 1 3 4 1 2 6 1 3 5 1 2 3 4 이거 안 됐어? 네. 뒷까지 들어가서. 이거 너무 유명한 거. 내가 너무 유명한 거. 이게 홍보하면 너무 유명해. 아까 봤는데 뒤에서 박자 맞춰서 너무 다 이러고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바꾼대요. 그니까. 그래서 지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노는 걸로. 여기 가운데서 노는 걸로. 에이 노. 고맙습니다. 땡큐. 그래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직접 온 게 제일 보무적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냥 가담할 때 그대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 준비를 했다 보니까 떨리죠. 떨리고 재밌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무대 이런 걸 맨날 항상 가요대전 같은 데서만 했었는데 뱀에서 새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안 튼다면 이제 당연히 뭐 거짓말인 것 같고요. 좀 강렬하게 하고. 좀 떨리긴 해요. 좀 떨리긴 해요. 좀 떨리긴 해요. 뭐. 저실이랑 같이고. 뭐. 거기.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한 게 어제가 2번지였더라고요. 2번지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뭐 무대 준비하면서 조금 속박을 던전이 있나 싶으려면 제가 일단은 빨리 무대를 잘 끝내듯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힘든 상황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준비한 만큼만 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걸 만족할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고 무대도 잘하고 좋은 소식을 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무대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대를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잘하고 싶은데 걱정은 좀 많습니다. 어. 사실. 음. 좀 예전보다 늦게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다행히 좀 그래도 잘 와서 타임에 맞게 연습도 해볼 수 있고 직접 무대에서도 연습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어. 굉장히 그 점에서는 다행이다 싶고요. 네. 퍼포먼스에 이토록 좀 걱정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이번에는 이제 좀 어. 좀 어쩌면 좀 미스키한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히스토리 한번 써볼 거예요. 캬스! 열심히 했지만 상황이 안타깝게 되어서 그래도 추산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 현장을 보니까 무대가 굉장히 이쁘게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멋있는 무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열심히 목을 풀고 있는 지민 씨 함께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뭔가 그 리허설 영상 다시 한 번 보니까 그 뭔가 그 리허설 영상 다시 한 번 보니까 그 태형이 볼 때까지도 확실히 약간 좀 오반스럽더라도 스파이 부스를 맞추는 게 낫겠더라. 나 어중히 뛰게 걸어가니까 되게 어. 나도 그냥. 어 되게 어 약간 진짜 너나 너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는 것 같더라고. 넌 딱 정하셨으면 되게 못 싶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맞추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맞추는 게 낫겠다. 이 채네가 그냥 별로 덜 넣는 걸로 투근해서 넣으면 안 된다고요. 옷 놓치다가 너 그냥 안 먹는 계속 하는 걸로. 야호가 옷 놓치면 어떻게 되냐? 마이크로 머리 때리냐? 형 때릴 마이크도 없어요 여기. 하하하하하하 예. 야호가 타대해주세요. 네. 너 밑에 막힌 게 있는 거 거기. 마킹. 예. 그럼 지민이가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킹 못했어요. 제가 쓸게요. 오케이. 표정 좀 신경쓰고. 세븐 때부터 이제 주마등이. 쫘아 이렇게 섭진이 형 다친 순간부터. 갑자기 호흡이 확진되고. 우리 우리 이틀 연습 때 호흡이 확진되고. 와. 하다가 이제. 정규 확진되고 여기다 보인다니까. 흰 색깔. 네들이 다 진지하니까. 나 정도는. 아. 우리 좀. 가벼워버려도 될 거 같은데. 좀. 얼굴을 좀 풀어도 된다는 말이구나. 우리 지금 너무 좀 진지하긴 하네. 여유있고 좀. 얼굴을 좀. 아. 근데 카메라 쪽이 여기 정면에 있으니까. 너가 여기 봐봐. 저기. 아. 리허설처럼 하면 될 거 같아. 좀 차분하고. 탐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정만 좀. 신경 써주고. 이쁘다게. 디테일하네. 더워. 그래서 기분 좋은 거구나. 아. 간지러운데. 그 티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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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시작이다. 아. 아. 진짜. 영어만 잘하면 껌일 거 같은데. 영어로 못 타겠거든. 아유. 아유. 근본적인 걸 해결 못하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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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발에. 붉은 손에 제프 같아요. 하얀 손에. 하얀 손에. 하얀 손에 성진이라 불러줘. 무슨 소리야. Cannot 찾겠다. 너무 잘했어. 대완 그래미. 와우. 하얀, 제가 먼저 찍을 거예요. 해를 좀. 하얀 손에. 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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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의 중심은 현준이를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준이는 BTS의 BTS입니다. 안준이는 BTS의 BTS입니다. 안준이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모두 잘해야죠. 사고 없이. 원래 여기 뭐 하네스 같은 거 갔어야 했는데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멋진 퍼포먼스를 매우 매콜라가. 잘해야죠. 라이브를 안 불러봐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잘해야 되는데.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여기서 하자. 얘가 얘기하자. 자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고 좀 이제 스파이 무드만 확실히 맞춰주고. 댄스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좀 더 침착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파트 때 우리 움직이는 거 아닌 걸로. 프리 그냥. 두번째 꺼나 하고. 이것만? 두번째 꺼나 하고. 그리고 AMA 때 했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윤경 이거 몸. 그냥 몸만 해주는 걸로. 이거 안 하는 걸로. 윤경아. 우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민이 이거. 뭐. 오. 예. 잘하고 올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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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